야 역하다 역하다 나는 암결상과 시라누이를 같이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개소리라고 빼야되나 어 잠깐만 되네? 미친 특수 가능한게 확실히 근데 지금은 그거 상대 턴에 하고 어차피 지금에도 의미가 없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뭐든 할 수 있어 아니 특수방위가 두개야 미쳤어 이거 시라누이 심지어 뮤즈소한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터지겠네 롬파이어 불렀으면 나와서 뭐하게 하나 나왔는데 성능 미쳐돌아가네 헤헤헤헤헤헤헤 하나 나왔을 뿐인 성능이 미쳐돌아가네 어쨌든 초동이잖아 아무튼 초동이고 필드에 몬스터도 불리고 느낌이 우랄한데 약간 멈추는 느낌 얘가 그 턴만인가 아니면 이원가 모르겠네 보자 발똥후 오케이 발똥후 악마 악마라서 융합이 안되긴 하는데 아니다 저거 어차피 소치되는구나 소치되는구나 다함께 이야 역하다 역하다 나는 암결상과 시라누이를 같이 발사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개소리라고 일단 까지 어차피 어차피 뭐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요거 먼저 꺼내고 나는 키메라 보고 그 다음에 가짜 눌러버리면 되니까 아 이러면 거의 의미 없겠다 키메라 효과 의상맞아 넣는데 타옥 미스나 미스나 바포메트 효과 퓨전 가잭 여기서 키메라 퓨전 다키 를 하는데 일단 바포메트 써야되고 그 다음에 니 갈래? 가자 그 다음에 타워야 그렇죠 이게 상대 턴이죠 미쳐가지고 이거 같이 터뜨려 버리고 롤백 캬메라 미쳐 돌아가네 캬메라 미쳐 돌아가네 잠깐 보고 미쳐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미쳐 돌아가잖아 물론 이건 얘부터 시작하면 안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 이거부터 시작하면 안 나오긴 하는데 얘가 융합에 얘가 융합이 시작되면 그럼 구축이 이게 맞긴다 여운 병